여러분 안녕? 선생님은 The Fact AP Biology를 가르치게 된 임사랑 선생님이라고 해요. 영어 이름은 Sarah Lim이라고 합니다. The Fact AP Biology를 가르치기 앞서서 선생님이 AP Bio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또 내가 누군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를 않는단 말이야.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아니면 이제 누나들 아니면 친척들한테 선생님 이름을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12년 이상 이제 유학계통에서 AP Biology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브 뷰터 해가지고서는 뭐 프리매드, 프리텐탈, 펌 이런 쪽은 선생님이 진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내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선생님 이름을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소개는 아주 잠깐 넘어가고 그 다음에 AP Biology 커리큘럼이 전에 AP Bio에 대해서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AP Bio가 좀 많이 어렵다. 5점이 불가하냐? 라는 말을 진짜 진짜 많이 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테스트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불가할까? 당연히 아니지. 5점이 가능해. 그런데 어려운 AP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고 여러분 전문가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조금 비전문가나 아니면 조금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하고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좀 원하는 이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은 과목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옛날 AP 다 과목하고 요즘 AP하고 뉴뉴 AP하고 또 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는 과목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이 12년 이상 수업을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나오는 개념을 선생님이 쏙쏙 뽑아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얘기를 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홍금 공부하게 되면 캔멜 그 엄청 두꺼운 책 2800페이지야. 언제 공부하고 있을래 얘들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리고 2800 공부한다고 해서 5점 다 안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선생님하고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 이거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질문하는 게 무조건 외워야 되냐. 아니 뭐 바이오만 하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요즘 AP바이오가 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하고 이런 로지클 플로우란 말이야. 근데 A로 나오고 있는데 B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격이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도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 구성은 파트 1, 2, 3로 되어 있어. 자 파트 1은 애기 때부터 좀 많이 봤던 것들. 유닛 1하고 2인데 뭐 이제 바이오케마스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셀스 트랜스포틴 뭐 이런 것들이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닛 3라고 해서 셀렐라 에너제릭이라고 해. It's a respiration, enzymes, photosynthesis 이런 것들인데 애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면 유닛 3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어려워해. 이거를 왜냐면 유닛 4는 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챕터인데 이건 AP 때 처음 들어간 내용이야. 그래서 뭐 아노바이오를 배웠든 안 배웠든 이 유닛 4는 모두 다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렵겠지. 자 유닛 5는 히리트트라고 해서 그나마 맨델인데 우리가 아는 맨델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맨델이니까 아 나는 좀 아는 거네. 라고 했다가 또 여러분 여기서 좀 실수가 일어나요. 자 파트 3 같은 경우는 유닛 6, 7, 8인데 이 파트 3가 AP에서 비중이 제일 많아. 특히 6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유닛 6가 좀 쉽게 나오면 그의 AP 바이오가 아 좀 쉽다. 이런 거고 유닛 6가 좀 어렵게 나오면 아 그의 AP 바이오가 조금 어렵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돼. 그리고 유닛 7 같은 경우는 뭐 이볼루션 유닛 8은 이퀼로지 이런 식으로 AP 바이오가 구성이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애들은 아 나는 그러면 잘 나오는 유닛 뭐 6만 들어야지 이러는 친구들이 있다고 여기다 컬리지벌드가 생각이 없을까? 생각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파트 1, 2, 3를 나누었지만 실제 AP 바이오는 모든 유닛들이 이렇게 짬뽕이 돼서 컨바인돼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닛 1을 공부했어. 근데 유닛 6하고 합쳐서 나오니까 나는 그 유닛 1만 공부했으면 내가 모르는 거야. 어? 이게 뭐였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거를 선생님이 다 만들어줄 테니까 공부를 하실 때 했고 모두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두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The Fact AP 바이오를 왜 들어야 되냐 라고 선언을 얘기하면 첫 번째 뭐라 했어? 10번 이상 강의를 했다니까 선생님 만큼 AP 바이오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국제학교 선생님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거의 매주까지 하잖아. 거의 20년 이상 바이오의 외길 인생을 탄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가겠어. 그래서 막 여러분 문제를 보면 이게 2013년 문제인지 2020년 문제인지 선생님이 딱딱 튀어나와. 왜? 그만큼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 MCQ하고 FIQ가 있어. 이 FIQ가 주관식. 이게 객관식인데 자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 당연하지 않겠지? 얘는 ABC두고 얘는 쓰는 건데. 근데 우리 애들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건 시간 내비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시킬 때는 MCQ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FIQ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딱 정해줄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자면 MCQ는 정답만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을 알고 있으면 돼. 요 또 스킬이 없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항상 B하고 C 둘 중에 잘못된 정답을 골라가지고 우선은 원하는 점수를 못 얻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돼. 두 번째 주관식은 길게만 써. 뭐 포인트도 없어. 길게만 써.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잘 썼대. 못 쓴 거야. 컬리지볼드는 자기가 원하는 단어하고 내용이 있어. 요거를 선생님이 다 분석해놨으니까 선생님하고 주는 그런 자료들을 다 외우고 체크하고 가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선생님은 얘기했다시피 국내에서 좀 보기 드문 우사보라고 해서 US 바이오 올림피아드부터 해서 DAT라고 해서 Dental Admission Test까지 다 가르켜.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레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 선생님 제자 중에서 프리매드 프리덴탈 팜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 서울대 의대 하버드 의대 다 있어야 되라. 전국 박방 지구상에 다 있는 것 같아. 걔네들을 선생님이 다 대학원 시험까지 가르쳤단 말이야. 이 말은 뭘까? 얕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언젠가는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해서 교재와 강의를 만들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누가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 5월 달에 AP 고득점을 원하는 친구들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AP 수업을 듣고 있어. 근데 지표를 좀 잘 받고 싶어. 아니면 예습과 복습을 해서 실제 AP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내가 좀 체크하고 싶단 말이야. 요런 친구들 들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할 거야. 근데 내가 기초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요런 친구들도 들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프리마드나 프리덴탈을 갔어. 근데 옛날에 바이오를 들어서 너무 많이 까먹은 거야. 요런 친구들도 복습 겸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자 목표로 하고 있는 꿈들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AP바이오 5점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하버드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프리덴트를 가고 싶어요. 프리마드를 가고 싶어요. 각자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갈 수 있는 길은 너무 여러 가지 루트야. 하지만 우리는 몸이 하나고 그리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그럴 때는 선생님과 함께 적어도 AP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점수를 위해서 같이 가면 아주 최단 거리로 해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꿈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 중에서 5에서 8%만 5점을 받는 AP바이오야. 못 받지는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시험이지. 그래서 누가 있다고 임사랑 선생님이 있다고 자, 이제부터 더 팩트 AP바이오 컨셉 시리즈 시작할 거고요. 선생님하고 실제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유닛2를 나가게 돼요. 유닛2는 이제 셀의 structure 하고 function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챕터는 The Tward of the 셀의 Part 1이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셀을 선생님이 보고 싶어. 셀을 보고 싶을 때 우리가 Naked Eye 그냥 여러분, 내 눈으로 셀을 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팔을 보자. 팔을 보면 여러분, 내 팔에 셀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볼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셀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Microscopy 라는 친구들이 필요해. 근데 Microscopy 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Light Microscopy 가 있고, 뒤에 보면 Electro Microscopy 가 있어.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Light Microscopy 는 아이들이 굉장히 Familiar 해.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현미경 중에서 램프를 Turn On 해서 우리가 보는 그 아이를 Light Microscopy 라고 하고, Electron Microscopy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 이게 워낙 빅사하기도 하고, 워낙 커. 거의 이제 천장은 뚫어서 위로까지 올려야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좀 보기는 힘들다. 라고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ight Microscopy 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얘네들 같은 거는 램프를 Turn On 해서 우리가 셀을 보는 마이크로스코피야.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램프를 Turn On 해서 보기 때문에 살아있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 Studied Living 셀이야. 살아있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 셀이 디비전되는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스펀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셀이 액티브한 모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Light Microscopy 가장 좋은 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램프를 켜놓고 보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Low Resolution 이라는 워딩을 써. Resolution 이라는 워딩 자체가 뭐냐면 Clear DT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Clear DT 다른 말로 하면 해상도라고 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으면 되게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얘는 Clear DT Resolution 안 좋아. 그래서 음 Set인가봐. 막 요정도 라인밖에 못 봐.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우리는 Electron Microscopy 를 써야지 Light Microscopy 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Magnification 도 굉장히 낮은 편이야. Magnification 은 우리가 이미지를 크게 보는 건데 그게 리밋 이 있어. 그렇게까지 크게 볼 수가 없어. 내가 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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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보고 싶지만 얘는 리밋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에 까지 볼 수는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Advantage는 살아있는 애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안 좋은 점은 Clear 하게 보이지를 않고 그 다음에 Magnification 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림을 보면 딱 느낌이 올 거야. 다음 장에 볼까? 여기 우리가 Light Microscopy 로 본 Onion 셀의 그림이야. 양파 셀이거든. 보면 얘들아 이게 하나의 셀이야. 이거는 뭐냐면 Nucleus거든. 딱 이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게 Light Microscopy 야. 내가 이 안을 보고 싶어. 아니면 이 겉에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그거는 절대 안 돼. Light Microscopy 이거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Electron Microscopy 를 봐야 돼. 우리는 엄청 Clear 하게 보여. 그리고 엄청 Magnification 도 되게 이러면 우리가 Doom 지킬 수도 있어. 자 Electron Microscopy 는 두 가지가 있어. Sam 이란 친구가 있고 Tem 이란 친구가 있는데 Sam 이란 친구는 Full Name Skinning Electron Microscopy 야. 자 Skinning 징 Skinning 하니까 뭐를 볼 수 있을까? 바로 Surface 만 보이는 거야. Surface 자 Tem 이런 우리가 Full Nam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Full Name 은 Electron Microscopy Full Name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 Tem 은 우리가 Transmission 안을 통과해.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있어? 안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EM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볼 건지에 따라서 Sam을 사용할 수도 있고 Tem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Surface를 보겠다 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 우리가 Sam을 쓰면 돼. 아니야 나는 안을 보고 싶어. 그러면 Tem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본 것도 보면 Tem은 어떻게 돼? 아내를 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아이인데도 Sam을 사용하게 보게 되면 Surface를 보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EM 같은 거는 훨씬 더 클리어하게 보여.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치? 선생님 비싸요. 그치? 비싼 것도 안 좋은 점이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얘기하면 자 얘한테 뭐를 쏘는 거야? 일렉튠 전기를 쏴. 여러분이 전기를 쓰면 얘가 어떻게 될까? 죽게 돼. 그래서 EM 같은 거는 Only Dead Sed만 볼 수가 있어. 셀을 죽여야 돼. 셀을 뭔가 움직이는 거라든지 셀을 뭔가 액티브하게 여러분이 무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 얘네들은 셀을 죽여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밋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ht Microscopy Advantage는 어떻게 보면 Electron Microscopy Disadvantage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Microscopy에 대해서 배웠어. 자 그러면 나는 셀 안에 있는 Inner Organic 이라는 애들을 보고 싶어. 셀 안에는 굉장히 조그만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거는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 그 애들을 하나씩 나는 관찰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들을 분리를 시켜야 되겠지. 그 분리 시키는 방법을 셀 Fractionation 이라고 해. 그래서 셀의 컴포넌트들을 Base Owner Size 와 Density 로 여러분과 여러분과 분리하는 방법을 Self-Factionation 이라고 해. 자 이 과정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에 얘기를 한번 해줄게. 자 티슈셀이 있어. 티슈셀을 여러분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티슈셀을 여러분과 뽑아내서 이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어야 돼. 다 갈아버려야 돼. 갈아버려야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을 Homogenation 이라는 말을 써. 이렇게 한 이 하나의 솔루션을 Homogenator 라는 발음을 쓴데 이거를 Centrification 이라는 기계에다가 이거를 쏙 집어넣는 거야. Centr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하면 원신블릭 이라고 해서 거의 그리비티에 여러분이 원다우진 여러분이 애들의 포스로 이름 막 돌아가게 해. 막 돌아가. 막 돌아가면 여러분이 헤비한 애들부터 밑에서부터 가라앉게 돼. 그 애들을 분리를 하고 위에는 솔루션을 다시 또 리 Centrification 이라는 세컨드 원으로 헤비스트 원이 또 가라앉겠지. 그거를 또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계속 계속 분리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걸 알았으면 앞에 다시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랑 얘기에 있어서 이 애들 같은 건 누가 가장 우리가 무거우냐면 유클리스라는 친구가 제일 무거워.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종 블라블라블라 되게 여러가지가 있겠지. 가장 가벼운 친구는 우리가 Y모종이야. 이 순서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한테 기분으로 다 줄 거니까. 하지만 이 방법이 뭐라고? 이런 Inside 있는 셀의 컴포넌트 애들을 분리시켜서 보고 싶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Self-Fractionation 이라는 프로세스고 그때 쓰는 기계 디바이스 이름이 뭐라고? Centrification 이라는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봤으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놈의 셀 셀 셀 그런데 셀이 뭔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셀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옛날부터 사이언티스트를 여러분이 발견해서 이게 셀이라고 디파인을 하는 티어리가 있단 말이야. 그 티어리를 뭐라 불러? 셀 티어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닛 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유닛 3는요 셀에 대한 마지막 파트이자 셀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유닛이고요. 이 유닛을 오픈하는 주제는 바로 엔자임 입니다. 자 엔자임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메타볼리즘 이라는 워딩을 배울 거예요. 이 메타볼리즘 이라는 워딩은요 우리가 chemical reaction in our body system 이라고 해서 크게 exorgonic 있을 수도 있고 endergonic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이제 chemistry 배운 친구들은 exothermic endothermic 이라고도 배울 수가 있지만 바이오에서는 이 단어를 exorgonic endergonic 이라는 워딩을 써요. 자 exorgonic은 에너지를 lease 하는 거예요. endergonic은요 에너지를 observe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바로 exorgonic 입니다. exorgonic 자 reactant 라는 친구들이 start 라는 미니 있고요. 자 product 라는 말 자체가 end 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reactant 에서 에너지를 이만큼 lease 했다는 거야. 그게 exorgonic 자 반대도 있겠지 얘들아 자 다음 장에 보면 이거는 endergonic 얘는 반대로 start 에너지 레벨이 낮아 그리고 product 에너지 레벨이 더 much higher 하지 이만큼 개만큼 에너지를 observe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exorgonic 이 있고 endergonic 이 있어 중간은 없어 하나는 release 하던지 아니면 하나를 observe 하던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아셨으면 그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다가 선생님이 조금 얘기할 게 있어 자 표를 하나만 그려볼게 실제로 이 메타볼리즘 이라는 거는 우리가 케타볼리즘 이라는 워딩 있고 애나볼리즘 이라는 워딩 있어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메타볼리즘 이라고 해 이 케타볼리즘 뭐냐면 브릭다운 시키는 거야 브릭다운 쉽게 생각하면 폴리머가 모노모가 되는 거지 이거 유닛 원에서 배웠어요 얘들아 뭐야 하이두올리시스 이 모든 케타볼리즘 은 엑셀 거닉이야 모든 케타볼리즘 에 엑셀 거닉이야 히스 리즈 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에나볼리즘 은 뭐겠어 반대겠지 뭔가를 빌드 업해 다른 말로 하면 모노모를 폴리머로 만들어 이 프로세스 배웠다 ddd 여러분 d로 시작한 애들 뭐야 디 하이드레이션 신테시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닛 원 다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케타볼리즘이 엑셀 번역이며 에나볼리즘은 그럼 뭐겠니 얘들아 엔들 번역이 있지 맞아 그래서 실제로는 케타볼리즘 하고 에나볼리즘 을 합쳐서 메타볼리즘 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메라볼리즘 케타볼리즘 하고 에나볼리즘 에서도 각자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있어 이 케타볼리즘 에나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셀룰러 리스플레이션이야 애들아 에나볼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포토신테시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유닛 3에 케타볼리즘의 가장 유명한 리스플레이션을 배우고 에나볼리즘의 가장 유명한 포토를 배우는 게 이 유닛의 3의 포인트인 거야 이해 되겠지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 왜 갑자기 막 리스플레이션 튀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유닛 3는 메라볼리즘에 관한 건데 메라볼리즘이 케타볼리즘하고 에나볼리즘으로 되어 있고 이 케타볼리즘은 엑소테미기 엑소건이기고 에나볼리즘은 엔들건이고 그거에 각자 유명한 프로세스가 리스플레이션 포토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 프로세스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엔자임들이 필요하거든 그 엔자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크게 크게 일단은 습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야 이해 되셨으면 뒤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도 써져 있듯이 셀은 에너지 리소스가 뭐가 되냐면 커플링이 된대 이 말은 뭐냐면 엑소거닉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히스는 리즈 한다 그랬지 엔들거닉은 히스는 업소이브 한다 그랬어 결국에는 엔들거닉하고 엑소거닉은 커플이야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 말은 엑소거닉에서 이렇게 요차일 만큼 릴리잔 에너지가 엔들거닉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간다는 뜻이야 즉 엑소거닉과 엔들거닉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얘가 릴리잔 에너지를 얘가 업솔브해서 일어난다는 뜻이 에너지 커플링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엑소에서 엔들로 바로 갈 수가 없어 중간에 어떤 딜리버리 해주는 애들이 필요하고 그 딜리버리 해주는 몰래큘리 누구야? ATP야 그래서 ATP가 이런 우리 바디의 메인 에너지 소스라는 게 얘가 이런 에너지들을 딜리버리 해준 애들이야 왜냐면 생각해봐 리버에서 엑소거닉이 일어나고 브레인에서 엔들로거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너무 익스트리미하게 얘기를 하다며 여러분 그럼 리버에 있는 에너지를 브레인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줘야겠지 그 에너지를 딜리버리를 해준 애들이 바로 ATP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에너지 폼 에너지 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자 그러면 ATP 어떻게 생기냐면 밑에 나와있다 아데노신 라이보스 얘 RNA야 RNA DNA 아니야 라이보스 3 세티 이러버리니까 포스페이트라고 되어있어 자 그래서 이러버리니까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프리넴이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야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이 ATP가 P가 세 개짜리 되는데 여기서 딱 끊어져 그러면 P 하나 남고 얘는 P가 이제 두 개가 됐으니까 ADP라고 해 다이포스페이트라서 P가 두 개예요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ATP가 P랑 ATP로 스플리트가 된다 그때 본드가 끊어질 때 뭐가 나와 에너지가 붐붐하고선 나온단 말이야 이 에너지를 트랜스펄 시켜주는 프로세스인데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이게 딱 여러분 우리가 메인 포인트 친구들이야 자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해볼게 자 캐러브리즘 이래요 캐러브리즘 캐러브리즘 선생님이 아까전에 뭐라 했어 에너지를 릴리즈 하는 거야 ADP하고 P가 합쳐져서 ATP를 갈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얘가 업솔비에서 ATP가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닛5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유닛5는 히리티 라고 해서 메오시스하고 이제 멘델리온 제네틱스를 배우는 챕터고요 오늘은 이제 메오시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시면 메오시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카리오타입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배우고서는 지나갈 건데요 이 카리오타입은 A picture of an organism의 Complete set of 크로모즘에 대한 picture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자 보이시죠 이 사진이 바로 이렇게 카리오타입에 대한 사진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좀 궁금했을 거예요 바로 크로모즘 넘버 1이 왜 크로모즘 넘버 1이고 크로모즘 넘버 22는 왜 크로모즘 넘버 22인지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Largest 사이즈부터 Smallest 사이즈까지를 Organize 를 카리오타입이라고 해서 크로모즘 넘버 1이라는 거는 그냥 가장 많은 크로모즘 중에서도 사이즈가 제일 크네 크로모즘 넘버 22는 가장 사이즈가 작으네 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Y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섹스 크로모즘 이니까 그냥 따로 넘버 23 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 배우는 크로모즘 뮤테이션 내에서 좀 잘 알아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크로모즘 넘버 1에서 크로모즘 넘버 23까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크로모즘을 노말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로모즘 넘버가 하나가 더 많아 아니면 사이즈가 뭔가가 부족해 이런 병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evidence가 되는 게 바로 이 카리오타입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카리오타입입니다 카리오타입 근데 굉장히 좀 weird하죠 보시면 크로모즘 넘버 1에 지금 크로모즘이 다섯 개나 돼 원래 선생님이 크로모즘은 바로 하나는 from mother 하나는 from father 해서 every 크로모즘마다 두 개씩 있어야 된다고 있는데 얘는 얘들아 다섯 개나 돼 2번은 세 개나 되고 3번은 다섯 개나 되고 이게 뭐야 그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 근데 이게 휴먼이래 휴먼 휴먼이긴 한데 어떤 휴먼일까 라고서는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어떤 휴먼일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 유닛4에서 잘 생각해보자 uncontoursel division이 되는 그 병 뭐였었지 C로 시작하는 게 뭐지 얘기해야지 뭐 C로 시작하는 거 바로 cancel 걸린 휴먼이야 cancel 맞아 cancel 셀에 걸린 휴먼은 바로 카리오탑이 이렇게 돼 우리가 크로모즘 넘버 원이나 투나 에브리 크로모즘이 두 개씩 있어야 돼 두 개씩 너무 많은 사람은 여기 앞에도 봐봐 두 개씩 있지 일단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 그래서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섯 개씩 있고 세 개씩 있고 이렇게 돼 그 이유는 크로모즘 자체가 너무 언컨처 셀 디비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요런 카리오타입이 나왔는데 디스크립션의 What is this person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을 고르라고 한다면 뭐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돼 바로 cancer에 대한 포커싱에 대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자 이제부터 뒤로 나와가면 메오시스가 나와요 자 메오시스 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리뷰 좀 해볼게요 마이토시스하고 마이토시스를 한 번만 리뷰를 해보자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셀 사이클에서는 2M이 있다랬는데 그게 하나는 마이토시스 유니4에서 배운 거 그리고 나서 마이토시스 오늘 배울 거라고 했었어 전문책은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볼게 마이토시스 왜 한다고 했지 얘들아 repair growth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하면 asexual reproduction asexual reproduction asexual reproduction 라고 생각하시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토시스는 우리 바디에서 노말한 바디셀 그거를 그냥 바디셀이라고 부르지 바디셀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부른다 했어 소마틱셀 소마틱셀 소마틱셀이라는 거에 워딩 자체가 노말 바디셀 스킨셀 헤어셀 liver cell 이런게 다 소마틱셀이야 에그 오일 스팸은 무슨 셀? 가메트셀 마이토셀은 똑같은 셀을 만드는 거야 제네틱 아이덴티클 셀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겠어? liver cell이 repair 되거나 growth가 될 때 똑같은 liver cell을 만들어야지 liver cell을 갑자기 brain cell을 만들면 안되잖아 여러분 아이덴티클 셀을 만들어요 마이오시스는 우리가 same parent에 있는 sibling이라도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아서 선생님도 여동생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여동생하고 분위기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거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에그하고 스펀셀은 diversity 한 걸 가지고 있어요 마이오시스는 twin cell diploid cell이 똑같은 twin cell이 돼요 마이오시스는 엘가구 스펀은 나중에 fertilization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twin cell이 N 하플로이드 cell이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마이오시스는 우리가 원셀에서 투 도로 셀 투 도로 셀 그리고 나서 마이오시스는 원셀에서 포 도로 셀 포 도로 셀 얘는 네 개를 만들고 얘는 두 개를 만드는 거야 라스트 원으로 마이오시스 위에다가 스케이드라 마이오시스는 원사이클 원사이클 이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페이스 메라페이스 엘라페이스 텔레페이스 이거를 우리는 원사이클 이라고 하거든 얘는 그냥 원사이클 얘들아 근데 메이오시스는 투 사이클 야 정리하시고 쓰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정리하셨으면 투 셀이라는 게 뭔지 투 사이클이 뭔지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여기 그림 좀 봐봐 자 셀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요게 뭐라 했어 메이오시스 원 그치 요게 뭐야 메이오시스 투 두 번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가 메이오시스는 원투를 합쳐서 메이오시스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사이클이 일어나야 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원 셀에서 포 도로 셀이 만들어진 거야 포 도로 셀 이 포 도로 셀이 남자일 때는 스펀 셀이 되는 거고 여자일 때는 바로 이게 에그 셀이 되는 거야 뭐 깊게 들어가면 에그는 조금 다르기는 해 왜냐면 에그는 네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를 만들고 세 개 폴라바디라고 해서 세 명은 그냥 죽여버리는 프로세스를 갖게 되거든 하지만 그건 너무 이제 조금 더 디플한 거라서 우리 AP일 때는 그냥 일단은 우리가 스펀이든 에그든 이 프로세스로는 원 셀에서 포 도로 셀을 만들어요 라고만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으면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배워봐야지 자 저번에 마이토스스하고 마이토스스는 엄청 비슷해 엄청 엄청 비슷한데 거기서도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비슷한 거는 비슷한 것대로 공부하면 되고 다른 점을 포커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마이토스스스 1입니다 매우서스스 1 인터페이스 있어요 인터페이스 뭐라 하세요 선생님이 g1 s g2 여기서 카피 일어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니 6죠 Gene Express Regulation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DNA하고 RNA에 대해서 structur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structure를 발견한 것부터 저희가 히스토리를 한번 살짝 배워볼 거예요 자 이분은 로장인 플랭클린이라고 해서 X-ray crystallization이라는 방법으로 DNA 패턴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X-ray crystallization 방법으로 뒤에 보면 이렇게 X 모양의 DNA picture를 찍은 사람이야 그래서 X 모양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도 해놨지 X-ray crystallization으로 이 DNA structure의 이 X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DNA는 helix structure라는 것을 부부하신 분이 바로 로장인 플랭클린이죠 그 다음에 보면 에드윈 샤가프라는 사람이 같은 시대 때 DNA 샘플을 이 스피시스, 저 스피시스, 이 스피시스 하면서 DNA 샘플을 다 얻었단 말이야 그 DNA 샘플을 확인을 해봤더니 약간 특이한 룰을 발견했어 모든 스피시스에 있는 룰이야 모든 스피시스에 있는 룰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어마운트는 T랑 똑같더래 그리고 C의 어마운트는 G랑 똑같더래 이거를 발견한 게 샤가프 룰이라고 얘기를 해 이 두 가지의 발견으로 DNA 이렇게 생긴 거 나중에 한번 체크할 거고 DNA 이런 발견으로 이제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의 3D structure를 발견을 할 건데 그 전에 여기 보면 앞에서 했던 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 베이스 피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라고 돼 있어? held together by hydrogen bond 이거 유닛 1에서도 선생님이 살짝 했었거든 그래서 A하고 T는 two hydrogen bonds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고 C하고 G는 triple hydrogen bonds 이라고 해서 꼭꼭꼭 알아두라고 했었거든 자, 뒤로 가볼까? 뒤로 가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네 자, A하고 T는 따따따로 보이지? 이 나 따따따시 하이드로전 본드야 A하고 T는 몇 개? 두 개? 지금 여기서 왜요? C하고 G는 몇 개? 여러분, 우리가 나 따따따시 몇 개야? 세 개네 그래서 triple hydrogen bond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CG의 컨텐츠가 많을수록 CG의 컨텐츠가 많을수록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본드 자체가 스트롱하다고 했잖아 그치? 스트롱 본딩이에요 그 이유가 뭐야? 트리플 하에 주는 본딩이니까 그래서 we need the more energy for break down their 본드라고 했었지 그래서 the nature temperature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게 unit 1이랑 또 커넥션이 돼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뒤로 가볼까? 자 이런 문제들도 나와 이 문제는 베이스 피어링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야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 DNA 샘플을 우리가 분석을 했어 you find 22%의 사이토스인데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거는 다이멘이 몇 프로냐고 물어봤어 자 C가 22%면 여러분 G는 얼마일까? C가 22%면 G는 똑같잖아 베이스 피어링이니까 그래서 G는 22%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둘이 썸메이션 하면 44%야 그러면 A하고 T를 합쳐서 모두 다 100%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0에서 44를 빼면 이 배유값이 얼마가 나올까? 56%가 나오겠죠 56%가 나오는데 이게 A하고 T랑 합쳐서 56%니까 둘의 어마운트는 똑같을 거니까 각자의 어마운트는 이거를 반으로 나눈 어마운트겠지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프로? 28%가 될 거야 그쵸? 쉽죠? 그래서 DNA는 서로 베이스 피어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예전에 AP 문제는 게 RNA를 가지고서는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 즉, 이게 똑같은데 얘들아 RNA로 나올 수도 있거든 RNA RNA로 나오면 일단은 다이민으로 나왔을 때는 몇 프로야? RNA에 똑같아 뭐 사이토신이 22%에 How many 다이민? 여러분 우리가 will be expected in this sample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몇 프로일까? 당연히 0%야 돼 0% RNA 왜? RNA에 있는 다이민이 있어? 없어? 없잖아 RNA에 있는 선생님이 오버실이라는 애들이 있다 그랬어 Instead of the 다이민 다이민은 DNA만 있어 오버실은 RNA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민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몇 프로? 0%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다이민이 아니라 이게 아데닌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RNA 샘플인데 아데닌이 얼마니? 라고 저는 물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될까? 똑같아 똑같은데 RNA 샘플이었고 그게 아데닌이라고 O 바꿔서 나왔어 O 바꿔서 나왔어 그러면 정답은 몇 프로일까? 얼마? We don't know We don't know We don't know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답이 있어 왜? RNA는 싱글 스트랜드잖아 얘들아 이게 DNA가 이 퍼센티즈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셔플프가 구한 게 A 친구는 T C 친구는 G 이거는 DNA가 더블 스트랜드라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RNA는 얘들아 싱글 스트랜드잖아 싱글 스트랜드 이게 A T T A A C G A 이렇게 막 세퀀스가 있는데 여기서 꼭 A가 하나 있다 그래서 E 세퀀스에 T가 꼭 하나야 돼? 아니지 그래서 RNA는 모르는 거야 아 요거는 U로 써야겠죠 RNA니까 U죠 U 응 여러분 우리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싱글 스트랜드인가 더블 스트랜드가 아니니까 이해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샘플에 대한 거를 구할 수 있는 거는 DNA만 구할 수 있다 왜? DNA가 베이스 페어링을 하니까 꼭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다 리얼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정리했으면 아까 전 선생님이 살짝 넘어간 그림이 있어 앞으로 가서 요 그림 좀 찾아볼게 요 그림 좀 찾아보자 자 보면 DNA의 나이처린 베이스가 나왔어 다이민의 T 아데닌의 A 사이토신의 C 구하나인의 G 요렇게 되어 있어 그쵸?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이민하고 지금 사이토신은 링이 몇 개로 되어 있어? 딱 하나로 되어 있어 링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 했어? 피리미딘 이라는 월딩을 썼었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요게 아데닌 애들 같은 건 링이 두 개가 되어 있고 구하나인도 링이 두 개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링이 두 개인 애들은 선생님이 뭐랄지 퓨린 이라는 월딩을 썼었잖아 여러분이가 그치? 자 그래서 피리미딘 퓨린 요런 것도 UD1에서 우리 했었으니까 다시 리체킹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요거를 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옆에 거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DNA는 조금 있다가도 배우겠지만 디렉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한쪽은 5'엔드라고 하고 한쪽은 3'엔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를 미닝하는지 좀 얘기를 해줄게 5'엔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들아 P가 다른 애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Free Post 필드가 있는 쪽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유닛 7의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Introduction of the Nature Selection 에 대한 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닛 7은 바로 이볼루션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 유닛 6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든 몰래큘들이 나오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 유닛 7에 대한 이볼루션은 약간 옛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introduction을 해보면 이 Nature Selection 에 대해서 The father of the 이볼루션 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바로 철스 다윈 이라는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는 English Naturalist 라서 이 아저씨가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어 특히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을 다니는 곳에 여러가지 스피시스를 그림이 그리기도 하고 디스트리비션 오브저베이션도 하고 컴필 컨트러스트를 했는데 특히 이분은 갈라파고스 아일랜드라는 곳을 굉장히 좋아했대 그래서 그 갈라파고스 아일랜드에 있는 오르간짐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 Natural Selection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컨셉을 생각한 사람이야 자 뒤로 가보면 갈라파고스 아일랜드가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비글호라는 영국의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이런 곳까지 해서 여러 군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Living Things를 Observation을 했어 자 이 아저씨는 특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냐면 바로 Biogeography 라는 거에 엄청 Interest 가 있었어 그럼 이 Biogeography 라는 단어는 뭐냐면 Species의 Distribution을 보게 된 거야 이 섬에는 어떤 애가 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Phenotype 가지고 어떤 Characteristic 가졌는지 저 섬에는 비슷한 아이가 있는데 이 Characteristic 조금 다르네 어피언스 가 조금 다르네 이런 거를 관찰하는 거를 우리가 Biogeography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면서 다윈이 하이퍼세스를 갖게 돼 오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에서 살고 있는 오리엔즘은 사우스 사우스 아메리카 하고 굉장히 조금 다른데 메인랜드 하고 조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애들이 굉장히 다이버시티 하단 말이야 굉장히 다이버시티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뉴스피스가 많이 만들어졌대 그리고 갈라파고스 아일랜드는 메인랜드 가 있고 주변에 엄청 다양한 섬들이 엄청 많이 있어 그 섬마다 다니면서 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스피스가 만들어진 거야 특히 다윈은 프렌치 벌드라는 애들한테 인트로스트가 많이 있었거든 이 벌드들을 관찰을 하면서 메인랜드 있는 핀치 벌드라 그 옆에 있는 다양한 섬들의 핀치 벌드에 phenotype or the big size fetal size or the color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기 시작하지 자 뒤로 가볼게 이게 이렇게 다윈의 핀치 벌드라고 해서 요 아이가 핀치 벌드야 다윈은 그 시대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진을 볼 수 없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첫눈에 볼 수 있는 캐럴터리스틱은 이 빅 사이즈를 볼 수가 있어 이 아이들의 부리 사이즈 빅 사이즈라고 하는데 빅 사이즈가 섬마다 핀치 볼드가 다르고 걔네들의 사이즈 앤 쉐입이 섬마다의 핀치 볼드보다 다듬마다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겼지? 어떻게 이런 다이버시티가 생기가 됐을까?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사람이 바로 다윈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뒤로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리 셀렉션에 대해서 잘못된 거하고 잘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첫 번째 애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The Natural Selection 은 Organism 을 만든대 What they need to survive 야 이 Natural Selection 은 Organism 자기가 서바이브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다 False 야 Natural Selection 은 우리가 No Knowledge 야 What Organism need 하는지 우리가 Natural Selection 정말 심플 하게 Genetic Variation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고 Genetic Variation 이라는 건 뭐야 DNA Sequence 가 다 다르 다라는 거야 그 Genetic Variation 뭐를 결정 하게 돼 Survival 하고 Reproduction 결정 하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자 다 Human 다 Human 임사랑 선생님도 있고 김태 씨도 있고 오나미 씨도 있고 이렇게 이미 다이버스트 하게 되어 있어 우리가 다이버스트 한 이유는 뭘까 우리를 컨시스트 하고 있는 DNA 시퀀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이버시티 DNA 시퀀스로 우리의 피노타입이 달라지게 돼 우리가 휴먼이기 때문에 눈은 똑같이 두 개가 있고 코는 하나가 있고 입은 하나가 있어 근데 이거의 오리지에이션이 오나미 씨랑 김태 씨랑 임사랑 씨는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그 organism 이 가지는 그 캐럴트리스트 기 어떤 것들은 더 better survival reproduction 할 수 있게 selection 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need to survival 쪽으로 우리가 natural selection 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atural selection 우리가 good of the species 다 당연히 땡 틀렸지 자 natural selection intention 이 없다 니까 여기서는 environment 가장 fit 한 애들을 그냥 selection 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environment 달라지면 지금 best fit 이라고 하더라도 different environment 에서는 걔가 bad 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good of the species 가 될 수가 없어 natural selection 은 자기가 의도 있게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direction 도 가지지 않아 지금 environment 에서 가장 most fitness 한 애들을 select 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여러분 only acting on a trait that lead to survivor and reproduction 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러버릴까 trait가 survivor 이라는 거는 doesn't mean it's good for the species 야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어떤 species predictor 애들이 있어서 이 predictor 애들이 trait 가진데 이 trait 가 그들을 best predictor 만들어 그래서 best predictor 만들어서 이 애들이 거기 있는 프레이들을 다 먹어서 다 그러면 나중에 푸드가 다 사라지게 되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starvation 이 돼서 얘가 die out 될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닛 8 이콜로지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response to the environment 의 파트 1 입니다 자 animal behavior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콜로지 유닛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게 animal behavior 라는 챕터 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생소한 파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nimal behavior 이런 게 뭐냐 라고 하면 1970년대 어떤 사이언티스트 그룹이 노벨 프라이즈를 탔단 말이야 네 이 노벨 이 사이언티스트들이 바로 뭐를 연구를 했냐면 animal 들의 individual appearance 라든지 이런 그룹의 패턴 이라든지 아니면 communication behavior 대해서 처음으로 연구를 한 사이언티스트 되었어 그래서 이 사이언티스트 연구를 베이스를 해서 이렇게 애니멀들의 behavior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필드가 발전이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토로지라는 월딩을 쓰게 돼 그래서 이토로지라는 거는 The study How Evolutional Process Shave Inheritance Behavior And The way That animal responds To the Specific Stimulate 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이토로지라고 해서 우리가 Behavior 에 대해서 배워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바로 Inheritance 가 되기도 하고 어떤 Environment Factor 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이언티픽 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학문 이라는 거지 자 그럼 Behavior 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어떤 Animal Response 뭐에 대해서 Stimulate 에 대해서 이 Stimulate 엑스터널 일수도 있고 인터널 일수도 있고 두 번째 Natural 일수도 있고 Nurt 일수도 있어 자연스럽게 제네틱적으로 이 팩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Environment 에 대한 팩트로 에 대한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Animative Behavior 들은 모두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Survivor and Reproduce 에 대해서 포인트 포인트 가 되면서 Natural Selection 을 더 쉽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라고 봐야 된대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Behavior 을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우리는 보게 돼 첫 번째 포인트는 Approximated Cause 라고 해서 요거에 대한 필드 는 바로 How 에 초점 하는 거야 How 어떻게 라는 뜻 이지 그래서 그래서 How the Behavior 오케 됐는지 아니면 How it is Modified 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보게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What was the Stimulate to Cause the Behavior or 두 번째 How does the Nurture Component affect Behavior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며 How do the Experience during the Growth and Development It's Influence 이러면 The Response 라고 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 요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보는 게 Proximated Cause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Ultimate Cause 도 있어 이건 어떤 포인트를 보냐면 Why 에 대해서 포인트를 보는 거야 근데 Why 에 대해서 보는 포인트들은 대부분 내추 셀렉션 의 콘텐츠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유닛 에서 대부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번 우리가 문제 같은 거를 보게 되면 How does the behavior have the animal survivor and reproduce 이렇게 물어본 다든지 아니면 2번 How does the Nurture Component Effect Behavior 이라고 얘기한다면 What is the Evolution Base of behavior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Why 그리고 How 로 우리는 Animal Behavior 를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 이 필드가 발전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렇구나 라고선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부터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돼 바로 Animal Behavior 같은 거는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Innate Behavior 다른 하나는 Learn Behavior 말 그대로 알 수가 있다 시피 Innate Behavior 은 It's Genetic Factor 갖고 태어난 거야 갖고 태어난 거 그래서 이거는 Fixed 되어 있어 내가 미국에서 자라든 내가 한국에서 자라든 내가 어디서 자라든 나의 어떤 Behavior 이 Fixed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 Innate Behavior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Hridity or the Bon Behavior is Do not need to learn them 본능 적 이래 본능 적 그래서 Experiments During the Growth 는 No Obvious Effect 야 우리가 어떤 애들이 실험을 하잖아 실험하는 그 기간 동안의 것들이 그 아이한테 전혀 영향을 주질 않아 왜 innate 그러니까 갖고 태어난 거야 두 번째 런 Behavior 도 있어 이거는 뭘까 태어나서 배운 거야 그래서 런 Behavior 라는 거는 선생님이 미국에서 자라든 한국에서 자라든 일본에서 자라든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자라서 뭔가 달라지는 거를 런 Behavior 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니 편 언어 Environment 여러분이 인퍼런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Experiments 는 Do Effect This Behavior 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Population 간에서도 굉장히 High Variation 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같은 한국인이라도 일본에서 자란 친구들 중국에서 자란 친구들 동남아시아에서 자란 친구들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이 조금 조금씩 캐릭터가 다르단 말이야 혹은 같은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이라도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가 또 우리의 Behavior 을 결정을 하게 돼 이런 식으로 Population 에 대해서 굉장히 Variation 이 크게 일어나는 게 바로 Run Behavior 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렉처는 우리는 Innate Behavior 에 초점을 줄 거고 다음 렉처 클라스 에서 우리는 Run Behavior 에 대해서 초점을 갖게 될 거야 자 이제부터 Innate 를 깊게 배워보도록 할게 자 뒤로 가자 Innate 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우려내서 하나를 조금 먼저 해놓은 게 있어 우리 친구들이 AP 바이오를 하다 보면 어떤 거를 이분법으로 잠깐만 나누려고 그래 A라는 게 있어 이 A라는 거를 Innate 인지 아니면 Run 인지를 무조건 나누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그잼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고 팩터가 단순하게 나와서 우리는 한 번에 나눌 수가 있어 하지만 하지만 이거를 리얼 시추에이션 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리얼 시추에이션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들 같은 경우는 Innate 하고 Run Behavior 합쳐서 우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보고 얘는 무조건 Innate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애들은 무조건 Run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선생님이 써놓은 것도 우리는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Behavior 우리가 나누는 Behavior 중에서도 그 많은 Behavior 같은 거는 실제로는 둘 다 Combine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저는 해놓은 거야